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하는 것은 그냥 선거 사기꾼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3단계지 않습니까? 주력부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주력부대는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건 선관위가 주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사이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거나 또 여러분들 개표장 현장에서 위조된 당일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위조된 실물로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이 따로 개표함이 따로 선관위 발표가 따로 방송 송출력이 따로기 때문에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이미 선관위가 당낙 결정에서 공포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실물로 된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내지 폐시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는 법원에 있는 걸 끄집어내다가 또 쑤셔 넣어가지고 또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딱 세 가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고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세 번째는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면 투표함 속을 전부 다 갈아치우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연류가 돼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몇 사람이 하겠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갈아치우게 하거나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때는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이 갔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준하게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지역선관위가 제출한 투표함을 전체 다 통을 갈아치운 그런 투표지를 직접 보신 분이 원고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분이고 가장 연장자인 권오영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배춘입 투표지는 연수구 송도 4동 사전투표소 실상은 외부에서 업자가 제작한 불량 위조투표지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여러분 이거를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신나간 대법관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한 패거리니까. 이게 배춘입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후보의 여러분들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함께 인쇄가 된 거죠.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급히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연 놈도 문제가 하지만 이거를 문제가 없다고 이런 판결한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 같은 그런 인간들이 처벌받지 못하면 나라가 다음에 골로 가겠죠. 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뭡니까 인쇄해서 사용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수십 수백 수천 장을 투입해도 그걸 막을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를 사진자료를 직접 여러분들 찍건 권호영 변호사님이 배춘입 하살표 투표지는 파주군 문산업 사전투표수 작품입니다. 인천 연수굴 민경욱 의원 소송에도 배춘입 사전투표지 나온 것은 한 업자가 두 군데 모두 납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범죄정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정거가 인멸되는 것을 두고만 보려는지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파주월에서 나왔던 붉은 하살표 찍힌 인쇄한 거죠. 이게 사전투표준 인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파주월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파주월에서 나왔네 파주월에서 두 장 나왔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준에 QR코드가 있고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건데 투표함에 있는 진짜 투표준을 모두 버리고 이걸 다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집어들어간 거죠. 이걸 대법관들이 다 정상적인 투표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참 기가 차고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재판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내놓은 투표지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제가 본 투표지 전부가 이렇게 새로 제작된 용지 다발이었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가장 많이 재건표 현장에 참여하신 분이죠.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닐까 투표함을 모두 다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제가 본 투표지 전부가 이렇게 새로 제작된 용지 다발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선거를 독려하고 정작 국민이 찍은 표는 어디다 버리고 이런 가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선거 조작을 은폐하라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다 했고 방송으로 나가는 방송용 출력도 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보내는 겁니다. 개표 현장 따로 방송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개표 상황표 개표 속에서 집계한 것과 다른 거죠. 개표가 끝났을 때 투표함 속에는 완전히 다른 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갖다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참 대한민국 이건 뭐 당일 투표지죠. 사전투표지를 갈아치우는데 당일 투표지를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 자를 가지고 찢은 건데 여기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신데 제 이야기는 자를 가지고 찢더라도 사람들한테 다 교부가 돼 가지고 표가 다 모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때 모아진 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뭔가 하니까 그냥 자를 가지고 수십 장을 찍고 쭉 이러면 댕겨 찍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함께 종이 뭉텅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뭐 선간의 자료들이죠.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구겨지지 않습니까. 진짜는 이렇게. 그런데 재건 표장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방송 카메라에 잡힌 개표장 현장의 거거든요. 너무나 이제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